적을 찾아서 쓰러뜨리면 된다. 적을 찾아서 쓰러뜨리면 된다. 적을 찾고 잡으면 된다. 적을 찾고야됨. 전쟁을 찾아서 쓰지않지оль구요. 적은 지금 왜 태한다는 건가? 너희 팀이 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상대팀이 앞서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승리에 굶질었는지 보여줘라. 상대팀이 전멸했다. 니가 결정타를 날렸어. 아군이 전투에 복귀했어. 비겐 상태다. 상대의 희망을 박살내라. 상대팀이 전멸했다. 니가 결정타를 날렸어. 아군이 전투에 복귀했어. 아군이 한 명만 남았다. 이제는 지켜볼 수 밖에. 상대팀은 그 가운데 são 이이지 porezada. 하나는 아직도 문제였어. 우원은 계속돌아주기까지.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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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냐? 상대가 부활했다. 아군이 전투에 복귀했어. 적의 한 명만 남았다. 라운드 승리. 너희 팀은 강하군. 잠깐 쉬어라. 단지 낙지. 너희 팀이 앞 쓰고 있다, 수로자. 빈틈을 보이지 마라. 수로자간 쓰러졌습니다. 이만큼 없애가고 있으니 결과를 기대해볼까? 잠시 low 쏘옥 쏘옥 쟤쟤쟤 히힛 이는 마지막이다. 다들 너에게서 도망치게 만들어라. 이번 라운드는 적이 이겼다. 하지만 다음번에 네가 이기면 된다. 상대가 부활한다. 양팀이 비기고 있다. 아주 스릴 있군. 정말 즐겁다니까. 아름다운. 1분 남았다, 친구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